기분 좋은 Sunday morning 머리하고 적당히 향수 뿌리고 널 만나러 가는 길 모닝 타고 카페 회의에 주차하고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찌푸러진 이 얼굴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생각나는 널 오빠 차는 뭐예요? 혹시 작은 자동차는 아니겠죠? 아 제발 그것만은 나오기 EMS 외제차를 타고 싶어 요건 열고 오빠 달려 다른 차는 경기창 나 나오기 EMS 외제차를 타고 싶어 요건 열고 오빠 달려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형 나 지난번에 소개받은 애 있잖아 응? 아 그게 이쁘다 왜? 아 근데 그가 내 자만치 자동차가 왜? 모닝이라고 싫은데? 이런 젠장 된장 김치 이런 된장 선물세트야 눈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된장찌개 김치찌개 손두부찌개 먹고 싶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손두부찌개 생각나는 날 된장찌개 김치찌개 손두부찌개 먹고 싶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손두부찌개 생각나는 날 아 나도 그러는지 몰랐지 여기 된장 하나 주세요 이모 김치 좀 더 주세요